이게 뭐예요? 두 개 똑같은 것 같은데요? 두 개 똑같은 것 같은데? 이 박스 열어주세요. 어? 이게 이 양이에요?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.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요. 이거 혹시 비싼 거 같아요 이거 고준이씨가 쓰는 향수에요 아 이거 저 주시면 안돼요? 혹시 이거 열어봐도 돼요? 저 이거 본 적 있는 거 같은데요? 제주산소수 보성녹차수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? 어? 아 너무 좋아 어 진짜 맡아봐 우와 진짜 야 야 이쪽도 발라봐 저 발라붙을게요 어? 냄새 줘요? 여기도 돼요 평소에 향수는 진해서 제가 안 썼는데 이건 은은해서 평소에 쓰게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런 냄새가 나면 진짜 좋아요 이거는 막 싱그럽고 막 상쾌해서 남녀 공룡으로 쓰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여름에 막 비도 오고 덥잖아요 응 그러면은 막 습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땀 냄새 같은 거를 다 막아줄 거 같은 느낌 응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고급스러운 향이 있다는 거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좋지 아 이게 나 너무 좋아 음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음 너무 갖고 싶어 음 나 진짜 주면 안되나? 이거 쓰면 막 향수로 샤워하는 느낌이 들 거 같아요 뭐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다 촉촉하고 향도 좋고 향도 되게 좋고 이거 향수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거 진짜 강추 이거 어디서 사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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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